다시 보룩도에 왔습니다 날씨가 오늘 좀 흐리네요 원래는 맑다고 나왔는데 비도 조금 올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엄청 좋아요 춥지도 않고 섭지도 않고 최상입니다 물 때는 그렇게 안 좋은데 일단은 뭐 오늘은 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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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УЗЫКАЛЬНАЯ ЗАСТАВК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지금 앞에서 꽝 쥐고 뒤쪽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일단 넘어가서 전경이 낚시 한번 해볼게요. 전경이 낚시 복수전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는 바위에서 저쪽으로 던지는데 파도가 많이 쳐서 약간 여기서 한번 똑같은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왔다. 전경이다. 손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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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가자 가자. 살아있을때 놔주자. 손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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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단 돌아가서 방파제로 갈지 저기 조가 보고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하고 있네요. 손뱅이다. 옆에는 문이 오지구 많이 낚았어요. 역시 실력 다른 솔직히 지금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지금 옆에서 해보는 거예요. 좀 배워야 되는데 좀 뭐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요. 한 마리 딱 잡으면 일반 가면 되는데 한 마리가 안 나오네. 전경이 없어요. 전경이가 없네. 올해는 전경이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 놀란 거는 상층에서 감아서 잡으신 줄 알았어요. 상층에서 잡았어요 아침에. 아니죠. 폐선인데 싱킹이라서 중화층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접킹이 안거든요. 이제 거기가 있으면 느낌이 나요. 밀링의 느낌이 풀리고 접킹의 느낌이 들어요. 걔들이 근처에서 돌거든요. 저항이 조금 풀리는 게 있네요. 와.. 그러니까 고수시다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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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전에 딱 느낌이 나요. 아.. 아.. 잘 느껴보면 약간 물살이 조금 느껴져요. 그니까 그게 일정하실 것 같아. 네? 많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어차피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 보다는 저는 저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더 약간 그 중점 두고 찍거든요. 그리고 경치 아까도 와.. 외가리 한 마리 왔는데 진짜 멋있죠. 멋졌어요. 옛날부터는 그런 거 열심히 찍을 건데 오늘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아서 왜 그러지? 이제는 모르는 짓이야. 예? 이제는 모르는 짓이야. 이제는 모르는 짓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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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네. 아.. 바보같지. 아.. 맨날 왜 이러지? 아.. 그래 그래. 느낌이 그렇더라. 내가 약하게 해놔니까 찢으십니까? 찢으십니까? 아.. 큰 건 아니였어요. 아까 그런 거 비슷한 거였어. 이봐. 이봐. 이것 때문에. 아.. 저는 둘 다. 아니 이거 센 거라. 내가 좀.. 뭐랄까. 큰 거 안 잡으려고. 아.. 바보처럼. 아.. 한 마리 놓쳤네. 다 단속하고 이래. 바뀐 거예요. 아.. 제가 즐거웠어. 아.. 그 병신거치. 그걸 왜.. 그걸.. 아.. 그냥 한 마리만 다 걸으면 기분 좋게. 더 기분 좋게 가는데. 맞지. 막을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아직까지 차는 막히니까.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갑니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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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